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부동산에 힐링을 도해드리는 힐링부동산TV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전동부 용전동 2017 중공 상가주택입니다. 토지 373.2제곱미터 112.9평 제2종일반주거지역 8m8m 도로접한 코너각지대지 건물 740.6제곱미터 224.1평으로 11대의 주차공간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총 5층 규모의 상가주택입니다. 넓은 대지에 엘리베이터와 주인세대가 완비된 상가주택 각종 편의시설이 잘 형성된 지역의 상가주택 임대수요가 풍부해 적은 공실률로 안정적인 임대업이 가능한 상가주택 각종 개발어제로 꾸준한 지가 상승을 보이는 지역의 상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그럼 대전동부 용전동 2017 중공 상가주택의 지도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지역이 해당 매물의 위치입니다. 용전동 중에서도 메일라인의 위치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형성되었으며 수입차거리 오피스 밀지 지역 등과 인접해 대우 임대수요가 풍부한 상가주택입니다. 또 각종 개발어제로 꾸준한 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매물입니다. 대전동부 용전동 2017 중공 상가주택은 대전복합터미널 이마트 CGV와 도구 5군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대전IC와도 인접해 타지역으로의 이동성이 매우 좋으며 오피스 수입차거리 등과 가까워 적은 공실률로 안정적인 임대업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트랩역을 비롯해 각종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어제가 많은 지역으로 꾸준한 지가 상승도 보이고 있어 추후 시세차익은 물론 재매매 황금성에도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용전동 상가주택은 8m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113평의 코너각지 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가 넓어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코너각지로 건물 가시성 및 노출 효과가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세대 구성은 1.5룸 17세대 투룸 3세대 주인세대 1세대 상가 1세대로 총 22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층별로는 1층 상가 1세대, 2층 1.5룸 5세대 투룸 1세대, 3층 1.5룸 5세대 투룸 1세대, 4층 1.5룸 5세대 투룸 1세대, 5층 1.5룸 2세대 주인세대 1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1층 상가에는 커피숍이 성업 중에 있으며 전세대 최신 풀옥션 및 인테리어로 시공되어 인근 타 건물 대비 임대 경쟁력이 우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실없이 풀임대되고 있어 매일 부후 즉시 월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가주택입니다. 또 각종 편의시설이 잘 형성된 지역의 넓은 주인세대까지 갖추고 있어 직접 거주하며 임대업 하실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현재 임대완료 기준 매매가는 23억으로 대출 7억 보증금 14억 총월세 480만원이며 실투자금 2억으로 올순수익 130만원 연수익률 7.8%의 수익 창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수자, 자금 상황에 맞춰 실투자금 변경 투자 및 주인세대 입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동부 용전동 2017 중공 상가주택의 요약 정보입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사항은 힐링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